네 일단 오늘 T1과의 경기라서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3대0으로 이겨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승리인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전주에서 T1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멤버진들도 바뀌지 않고 항상 플랫폼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걱정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 1세트를 좀 운 좋게 가져오게 됨으로써 3대0이라는 스코어까지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운도 많이 따라줬고 승리하게 돼서 좋습니다. 아까 앞서 왕호가 얘기했듯이 확실히 오늘 운도 좀 많이 따라줬고 선수들이 좀 긴장도 안 하고 되게 좀 집중 잘해서 저희 조합 특성 잘 살리는 플레이들을 많이 해줘서 저희가 초반에 좀 사고가 났어도 계속 중후반 뒷심으로 좀 이기는 그런 느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교전들이 워낙 오늘 시리즈 내내 많았어가지고 교전은 승패에 있어서 승리했을 때 운도 좀 더 많이 따라줬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막 1세트 때 레드 카정을 당할 뻔했는데 두 번째 레드였나? 그런 레드도 제가 운 좋게 먹게 되고 뭔가 그런 운적인 요소들도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챔피언을 잡았을 때 선수 본인도 자신감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원래 이니쉬의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오늘 럼블 같은 픽이 등장하면 노틸러스로 상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대로 플레이도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정글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뽀삐도 밴 당하고 정글러들이 워낙 많이 밴 당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남은 것들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은 걸 선택한 게 신짜우였던 것 같아요. 버프는 전 패치부터 버프가 됐는데 이제 LCK는 약간 이번 패치부터 좀 선호하는 느낌이긴 한데 사실 대회가 LCK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등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능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잘하고 확실히 젠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옛날에는 많이 실력이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겨뤄볼 만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토요일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 시즌에서 한 번 더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젠지라는 좀 큰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젠지 데디케이션 경기를 좀 더 분석을 하면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보고 싶다 해서 오늘 이렇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만나긴 했으니까 또 이제 뭐 결승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제가 첫 결승전 락스 때 결승전 했던 곳이라고 막 들어가지고 감회가 더 새로운 것 같고 이 앞서 이 2년 동안 이제 결승전 LCK 우승이 없는 선수들이랑 LCK 우승을 했을 때 처음 우승을 거뒀을 때가 항상 다 선수들이 좋아했고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LCK 우승이 아직 없는 저희 미드원드 선수들이랑 같이 결승 가서 우승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운도 좀 따라주는 것 같고 지금 선수단 내에서 되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분위기도 확실히 좋으니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감사드리고 지금 이 좋은 기세에 몰아서 젠지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코인도 더 높은 좋은 코인도 벌어놓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 2주간 열심히 해서 꼭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